안녕하세요. 선생님 까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선생님 까치입니다. 오늘은 불사절 할건데요. 빠밤 오케이 제발 좋은거 제발 좋은거 다이너마이크가 생겼어요 지금 티 지금 트로피가 2230 와 저 이제 고수에요. 고수 저는 저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먼저 갖고싶은 블루러를 얻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프랭크가 갖고싶어요 F-R-A-N-K 기억해 놓고 먼저 트로피가 기다려봐요 먼저 상자를 모아보겠습니다 기다려 네 제가 사운드 한번도 보여줄게요 아 네 그때 그때 내가 왜 상자에 갔지 부해줌 띄오리 부해줌 전 지금 샌디 샌디 하고싶어요 먼저 클럽을 만들어요 먼저 클럽을 만들어요 이건 뭐지 다 찾아 다 찾아 할까요? 지원 다 찾아 같이 하자 같이 하자 같이 하자 같이 하자니깐 지원이가 더 잘하네요 파이천이야? 파이천 와 오우 여기서 지금 내가 2등이네 우와 이런것도 이상해 필요하잖아 그래 이제 게임을 시작하죠 로사 로사의 힘을 보여줘 저 트로피 2200 무지간 옳지 슬립 슬립님 죄송합니다 슬립이 진짜 세요 슬립이 안해요 슬립이 슬립이 아 무서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역시 여기 끝나는군요 로사 이즈 마이네임 스포플리 마이게임 테이크 다운 테이크 다운 재미있어요 저는 론스타가 좀 더 재미있어요 론스타 왜 재미있는지 알아요 더 쉬워서 론스타 론스타 들어가보실래요 들어가보실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녀석이 지금 제가 지고있네요 형님 저거 없애 드릴게요 여기 형님이 있어요 로봇 형님 로봇 형님 로봇 형님 osely 업 2022 4개 OK 4개 쪼꼬 200개 200개 너무 슬퍼 이제 이거 해볼게요 사이언스는 엘프로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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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고 뭐라하지 아 제시 제시 제시가 좋아요 사이언스는 제시 제시 이외스는 숙성 또 gigabytes stitches 숙성 엘피 숙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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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빨리 모아야 돼. 빨리 모아야 돼. 빨리 모아야 돼. 이게 뭔가 느낌이 질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겨야 하는데 아 어디 졌다 픽퍼 졌다 망할 안 돼 안 돼 우리 졌다 이거 먼저 니타 니타 하고 싶네요 갑자기 옛날에 저 니타 진짜 많이 사용했는데 이제는 많이 사용하네 곰돌이 난 비비 없을거야 비비 없으자 비비 없으자 아 역시 난 못해 쩜쩜쩜 로사라가 엘프리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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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놀아 자가 지금 하고 있는 암이 쎄가 이미 이미 좀 피하고 친구야 어디 있니? 나랑 같이 싸우자 아 충고야 어디서 많니? 초당 아 역시 2위 했습니다 바로 저거 알려줄게요 이제 먼저 트로피가 제일 많은거 머스트로피 코이트네요 전 제일 많은걸로 서울로 슈다운에서 3위를 해야돼요 3위 꼭 3위 3위 할께요 기다려주세요 네 저 지금 계속 숨고있습니다 히히 여기 숨는게 최고야 4위 6위 5위 4위 2위 9위 5위 이제 이렇게 됐죠? 이렇게 되면 3위 한 다음에 클럽 채팅에 클럽 채팅에 영어로 전 샌디 갖고 싶으니까 샌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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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먼저 샌디가 뭐지? 다 큰거네 샌디 샌디라고 칠게요 콜록 쇼팅에 샌디 S S A 샌디 샌디 샌디라고 치고 뭐야 사귀었네 안나오네 샌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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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또 미쳐나는 걸로 3위를 하고 이거 가져가세요 난 너무 못해 역시 이 방법은 안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이만큼 나왔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바이